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하는가? 성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내린 가치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대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명확히 구분하면 그만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는 친소관계, 인맥관계, 학연관계, 시대 분위기, 선전과 선동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투표권 행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그만큼 올바르고 반듯하고 그리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행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투표권 행사의 기준입니다. 근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정권안정론입니다. 그리고 정권심판론도 함께 떠오릅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정권안정론에 손을 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4.19 총선은 어떤 선거여야 되는가? 총선은 중간평가선거입니다. 4.15 총선은 2017년도 6월에 임기가 시작된 문재인 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집권여당의 그동안의 행적과 결과를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4.15 총선은 정권안정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중간평가선거여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심판론에 해당하는 선거가 바로 4.15 총선이어야 된다 이 점입니다. 집권중반기 행해전은 4.15 총선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난 3년간 해온 일들 즉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도를 표현하는 일종의 평가선거입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이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여당 후보자와 여당 관련된 비례대표 정당에 표를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난 3년간 그들은 엉터리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무척 힘들게 하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야당 후보자들과 야당 관련된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표를 주면 됩니다.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승리하면 그들은 지난 3년간 해왔던 재반정책 노선과 기조를 바꾸지 않고 줄기차게 그 길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허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4.15 총선을 앞두고 정권안정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총선은 당연히 정권심판론이어야 되고 정권심판론이 올바른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4.15 총선은 정권심판론이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권심판론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잘 했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 쪽에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국민과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쪽에 표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현명한 유권자입니다. 사람의 특성은 현재에 주목하고 과거나 미래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얘기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정 과오는 지금 코로나 안개 깊게 덮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나라 사정은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선전과 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많은 부분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방역실패가 초래했던 초기 코로나 대학산은 신천지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데도 익숙해졌습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기업의 발빠른 대응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돌리는 선전과 선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코로나 착시 현상에 코로나 속임수 현상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선전과 선동에 눈이 가리고 귀가 다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은 지난 3년간 그들이 무엇을 해왔는가 그들이 잘해왔는가 그들이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해왔는가 이것이 4.15 총선의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4.15 총선의 투표권 행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내 삶이 지난 3년간 나아졌는가 나라의 삶이 일반적으로 나아졌는가 그들이 지난 3년간 제대로 일을 계속해왔는가 그들이 앞으로 2년간 지난 3년간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기를 바라는가 그렇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표를 주면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 삶이 고단해졌고 일반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절대로 지난 3년간 해왔던 정책이나 제도가 계속돼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곧바로 삶과 직업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대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